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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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기에는 엄청 불쾌하게 생겼는데 마리네이드를 해놓고 혼재를 하면 아주 맛있어진답니다 맛있어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날씨가 좋군 그리고 이건 이제 버리는 거야? 오오오오오오 아니? 이거 한번 데쳐야 돼 살짝 이 물에다가? 베개같아 장난이죠? 저번에 조그만걸로 했을때도 맛있었는데 이걸로 하면 얼마나 맛있을까? 미숙아 미숙아 일로와 옳지 잘했어 여기까지 올라와 옳지 됐다 긁어주세요 다이어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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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세히 확실히 알이 크다 그치 굵직굵직하지 굵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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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이제 불을 피우러 가보실까요? 굵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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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결과 설탕 아, 진짜 맛있겠다. 됐다. 맛있어더라. 맛있어야지. 미쳤다. 잘 된 것 같아. 이거 봐, 진짜 커. 조그만 거 하나 먹어볼까? 진짜 맛있어. 얘들아, 착하지? 이거 빨리 오일에다가 담가놔야겠다. 진짜 맛있어. 보이나? 이 토슐토슬한 굴. 진짜 맛있겠다. 진짜 맛있겠다. 오. 오. 되게 그럴사히 보이는데? 아, 얘 엄청 예뻐. 감사합니다. 짠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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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굴 진짜 맛있다. 크기가 커서 그런지 입 안에 진짜 가득 차는 게 느껴져서 굴이. 저번에 했을 때는 좀 잘 자랐거든. 너무 맛있다. 이거는 뭐 찍어먹은 건가요? 이따가 고기 찍어먹어도 되고. 아, 고기. 이 소스가 진짜 맛있어. 맞는 거예요, 네가? 가비가. 스리라차, 마요네즈랑 케찹이랑 삼발 소스라고 있는데 그거랑 섞어서. 너무 맛있어. 너 좀 나아. 이중으로. 그래. 왜냐면 너무 나 혼자서 파티를 즐기고 있는 것 같단 말이야. 나 나한테? 나 혼자 너무 남찬을 즐기는 사람 같다고. 고기 한 번 먹었대. 고구마도 지금 안에서 하고 있어. 우리 고구마 진짜 맛있어. 맞아, 고구마 이번에 시켰는데 맛있더라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